남해안을 시작으로 이달 중순부터 적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해경이 본격적인 방제활동에 나섰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어민과 양식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해성 적조를 미리 관찰하고 방제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기와 함정에서 적조현상이 발견되면 물 분사장치를 이용해 양식장 유입을 막을 계획입니다. 플랑크톤이 증가해 바다가 불거지는 적조현상이 일어나면 바닷속 산소량이 부족해져 어폐류가 집단 폐사하게 됩니다.